직접 이렇게 포장을 한 빵을 선물을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빵과 여러분 아시죠?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물. 세상에서 가장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물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 장우영이 들어간 물이 있어요. 이 포장을 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? 포장지가 있어요. 포장지가 있고 테이프를 먼저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물이 잘 받아보네. 조심조심. 하나하나 한 땀 한 땀. 붙여서 봉투에 빵을 하나씩 넣었습니다. 정성을. 감사한 마음으로. 요즘 그 장마철에서 무더위. 이 뭐 정말 진짜로 사전 녹화 기다리는 거 되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장빵. 얼마나 좋습니다. 디즈니스 장빵. 마이 섹스 레이디. 맛이 깨지세요. 정말 이 포장에다가 본인 입술을 이 입술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 입술의 모양을 뽑아내기 위해서 A4용지 두 장에다가 한 30번 정도 뽀뽀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. 본인의 직접 입술을 라는 사연이었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. 자 여러분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전 이제 정말 내일 이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 정말 해야 됩니다. 밤을 새게 되겠죠. 여러분들이랑 제 마음입니다. 받아주십시오. 시작! 아 자꾸 삐뚤어졌어. 이거 여기 약간 살이 들더라. 그래서 힘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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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facebook이 어떤 longe이실 거예요? 진정한 livro düny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?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여러분의 사랑은 쉽습니다. 아무리 배고파도 이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건 이 빵밖에 없어요. 내가 그 빵을 하나 먹는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나? 빵이 담을 리가 없겠죠. 팬분들이 다 오시는데 오실 거죠. 오시죠. 안 오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고요. 안 나오면 차가워 들어간다고. 짠! 짠! 여러분 드디어 끝! 자 이제 이거를 시작할게요. 시작할게요. 팬분들이 이거 보시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이제 그 빵과 함께 마실 비타민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물 장우영 워라 장우영 물을 마시러 가겠습니다. 빵은 잠시 저리 가지고요. 자 보십시오. 어떤 작업이 있냐면요. 어 어렵다. 이거 어려워. 짜잔!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보면 잘 가요. 받아요. 받아서 장우영 섹시레이 섹시레이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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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빵을 드시면서 저의 섹시레이닝 섹시되어 있네 배곡 매매도라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티가 나왔네 어? 구겼어 이게 제가 이런 거에요 저 잘못해요 이걸 이제 박스에 담고 갑시다 들어가자 너무 듣고 싶어 네 목소리 짜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저 곡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고 작은 감동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아까워서 뭐 안 먹을래 뭐 동결치듯이 큰일 납니다 곰팡이라는 꽃이 피면 또 이러고 그니까 재재들 때 드시고 전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밖에 해가 떴어요? 아니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자 여러분 안녕 굿나잇